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여자친구의 시간을 날려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기록적 폭우 가고 완연한 가을 큰 일교차 유희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기록적인 늦더위 9월까지 폭염이 계속되고 추석에도 무더위고 이 가을 폭염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가을이 삭제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또 순식간에 가을이 왔습니다. 또 폭우 이후에 200년에 한 번 내릴만한 물벼락이 있기도 했죠.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하고요. 오늘도 보니까 최적위온 15도 내일도 14도 이러면 확실한 가을이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도 벌어지니까 반팔만 입고 돌아다니시는 거 여름에 워낙 더웠으니까 분풀이 차원에서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얇은 겉옷은 하나 챙기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또 토요일쯤부터는 27도 일요일 27도 월요일 28도 이런 식으로 서울 기준으로 그렇게 또 엄청 낮은 기온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좀 일교차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전어와 대하 이런 거 이제 부셔야죠. 오늘은 잘못된 월요일 잘못되신 분들의 잘못된 고민을 잘못된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가 해결해주는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고민 해결에 서비스로 막말 일침을 쏴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 고민 사연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들으면서 또 보실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생중계를 채팅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7414님 성재형은 kbs 근무 시절 광주 상무 경기 보러 간 적 있나요? 저는 그때부터 광주팬이었는데요. 얼마 전 광주에 첫 아시아 무대를 직관했어요. 7골 넣고 대승 선수들이 다가오는데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광주 상무 시절부터 팬이셨다고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그때는 더군다나 광주 스타디움 그죠? 그 월드컵 때 썼던 그 경기장. 사실 월드컵의 성지라서 그렇지 실제로 가보면 그라운드가 관중석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직관을 하기 너무 불편한 경기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때는 또 거기를 쓰니까 그때 기억이 좀 나셨을 것 같습니다. 광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마어마한 대회승을 거뒀죠. 자 리그에서도 파이팅이고요. 남승현님 9월 22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꾸준히 챙겨뜯는 베테네에서 늦더라도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어제가 생일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꾸준히 들으셨다고 하니까. 한 번도 생일 축하해달라고 안 하셨었나 보네요. 잘못된 축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월요일에 축하를 해준다. 난 내일이 생일인데라고 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생일이신 분들은 좀 보내주세요. 혹시 채택 안 되더라도 웬만하면 생일은 좀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8259님. 아들이 명절에 받은 용돈에 제 돈 못해서 자전거 하나 사주기로 했는데요. 사장님이 초 4인 아들에게 권유해 주신 자전거가 4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 예상하고 갔는데 두 배를 쓰고 왔네요. 초등학생들의 자전거도 이렇게 비싸구나. 그런데 약속을 하셨으면 그렇죠. 예산 초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켜야지. 안 그러면 아들은 오래 기억합니다. 엄청 비싸네요. 그런데 어른들 자전거는 아예 우주로 갔잖아요. 가격 뚫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못된 남자. 필리핀에서는 다니엘로 활동 중인 분입니다. 롱맨 개그맨 정영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릴 날 인사드립니다. 롱맨입니다. 요즘 필리핀 컨텐츠로 쇼폼 드라마를 찍고 계시던데 연기를 하는데 이름이 다니엘. 캐릭터가 앵벌이다 보니까. 캐릭터가 극중 캐릭터가. 필리핀에 가봤더니 실제로 한국 분들이 영어 이름을 다 쓰시더라고요. 100분 있으면 100분 다 있어가지고 겹치지 않게 역할이 좀 하찮다 보니까 최대한 없는 이름을 고르다 보니까 그 이름으로 고른 거죠. 다니엘 정. 곱다니엘. 곱다과. 곱다니엘. 괜찮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힘들더라고. 언제 또 나가세요? 10월 초반에 나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제 베테네에 다녀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방송도 하고 있는 오진승 선생님이 정영국 씨 곱창집에서 결혼식 뒤풀이를 했대요. 정영국 씨가 사실 그 앞에 초대형 웨딩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혼하셨구나. 역시 의사다. 역시 의사야. 그런데 정영국 씨가 거기 웨딩홀 생길 때 우리 가게 도움 하나도 하는데 결혼식 가는 애들이 여길 왜 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혼식을 하고 신랑 신부랑 하객들 피로연을 거기서 해가지고 곱창집 수십 명이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기억을 못 하시나 보네요. 그런 경우는 이제 주위에 큰 가게가 없다 보니까 떠밀려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오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그 부유물 있죠? 네. 떠다니다가 일행 중에 한 분이 막 돌아다녀요. 저희 집은 맨 나중에 포착이 되는데 여기도 40명 못 들어가. 저기도 40명 못 들어가. 여기나 가자. 빈 집이 거기밖에 없었구나. 거의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저 집은 뭔데 비어있지? 그러니까 예식장에서 우리 가게가 제일 가까운데 거기는 제일 나중에 오고 맥주집부터 싹 돕니다. 불시착한 거네. 그렇지. 그래서 저희 가게에 이제 안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눈빛이 별로 고마운 눈빛이 아니라 그냥 일로 떠왔구나. 오시는 거라 슬슬 이제. 여기나 가자 이러면서 이제 다 들립니다. 결혼하고 곱창집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이네요. 그렇죠. 그러셨는데 뭐 앞에서 일단 결혼하셨으니까 역시 의사다 공부는 해야 된다. 야 예식비가 장난이 아닌데. 2022년 10월 15일에 40, 50명이 정장을 입고 결혼식팀이 이제 바로 넘어와서 새벽 3, 4시까지 매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가게가 2시인데 그때까지 계셨구나. 불편하네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아까 프리선언 문자 중에 하나가 있어서 일로 뺐는데 칠료고사님 2015년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9년간 연애 후에 어제 결혼했습니다. 9월 22일에 결혼했고요. 와이프와 같이 용국수님 곱창집도 가고 베디 생일카페도 갔었어요. 열렬한 축하 부탁드리고요. 9년인데 결혼을 하셨네. 잘 참으셨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리고 생일카페까지 오셨다니 잘못된 부부라고 하신 분 있고 9년 좋습니다. 잘못된 성지순이. 자 아무튼 정영 씨 이렇게 매상을 많이 올려주는 손님도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아마 그날도 손님이 하나도 없다가 뒤늦게 들어와서 갑자기 40명 들어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세팅을 하나도 안 해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6379님 지난달 곱창집에 회식을 갔어요. 곱창집 사연이 많아. 그러니까요. 사장님 안 계세요 여쭤보니까 땡티브 찍으러 가서 없대요. 용국 형님은 볼 수 없는 사장님이에요. 네 번째 갔는데요.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김성우님. 용국님은 사석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한다는데 방송에서는 어떻게 자제하세요? 아슬아슬해도 방송사고는 나지 않던데. 사석에서는 욕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도 많이 하는데 욕이 섞여 있는 것뿐이고. 처음부터 욕을 하시기까지 욕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말 중간에 욕이 섞여 있는데 말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욕이 많은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정윤국 씨에 대한 이야기는 베테네에서 제일 뒷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상스러운 말을 많이 한다. 그렇죠. 사람 자체가 상스럽다. 잘 들어보시면 사람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상스러운 거지. 거기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욕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대화의 방향성 자체가. 아예 음지지. 그냥 대화의 소재와 방향성. 인간의 방향은 디스토피하다. 평범한 얘기는 재미가 없더라고. 음모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제가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 그때 이제 베테네에서 회식을 한 번 온다고 하면 이쪽은 다 양지화가 돼서 몰라요. 그렇죠. 가끔씩 제가 설명해 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음지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정확한 팩트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채팅창에 행복한 아침 때도 저 형은 쌍스러웠다. 그래서 제가 잘렸습니다. 베테네에서 쌍스러운 건 그나마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행복한 아침. 아침 방송을 할 때도 이분은 쌍스러웠습니다. 그때 피디님이 윤구가 아침부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청소년 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자.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올해 초에 1년 반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기로 했는데요. 최근에 나 여자친구 생겼어. 너한테 가장 처음 말해. 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쓸데없는 연락이 와요. 여친이 생겼다면서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불편하기만 한데 어떻게 해야 하죠? 너한테 가장 처음 말해.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에요? 이미 수십 명한테 다 얘기했고 그냥 멘트죠 멘트. 잘 지내 대신 너한테 처음 말해. 뭔가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처음의 주인공이야. 사연으로 봤을 때 무조건 미련이 남아있다. 아 그래요? 라는 게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미련이 남아있다?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가 사연자분만큼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박지훈님도 기분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헤어졌는지를 모르니까 돈 문제를 때리고 헤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일단 바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 여친한테 전화를 해서 나 여자친구 생겼어.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네 생각도 좀 낯설을 겸사겸사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여자분의 반응이 아예 없다. 불편하다. 그래서 이 남자분은 웬말하면 다시 사연자분이 잡아주시면 일단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도 있다. 떠보는 거지 일단. 약간 질투유발도 하면서 좀 떠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저울질을 할 때 지금 박지훈님이 더 마음에 드는 것이다. 훨씬 더. 지금 사귄 여친이 얼굴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자기의 취향과 안 맞는데 내가 외로워서 사귀었다. 내 마음속에 네가 있다. 라고 던진 건데 지유 씨가 생각했을 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래는 좀 더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가 좀 잡아줬으면 다시 갈 텐데 내가 했던 행동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진 못하고 여러 가지 겸사겸사 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보통 연락을 안 하는데 이틀마다 한 번씩 연락이 올 정도면 그냥 사귀는 거 아니야. 아니 이틀마다 한 번씩 연락이 오잖아. 이분도 지금 사연자님도 이 전 남친을 차단을 하거나 연락을 씹거나 이러진 않고 받아주니까 계속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차단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차단이 되는 경우가 많죠. 거의 엄청 많은데 이렇게까지 연락을 했는데 내가 뭐 감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특히 설렘이 없다. 그럼 이제 결국 여자분들은 차단을 받으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은근히 차단을 많이 안 하더라고. 그래요? 네. 저는 차단 거의 안 하거든요. 저도 차단을 뭐 딱히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한 5년 전에 만나 여자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 그게 이제 갖고 있다기보다 그냥 잊어버린 거죠. 연락하면 또 반갑잖아. 무슨 일이지? 이혼했나?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귀찮아서. 귀찮은 것도 있고 가끔씩 바뀌는 푸사를 보면서 살이 많이 쪄는데. 푸사를 누가 봐요. 진짜 할 일 없을 때 보고 늘. 하향이 씨를 했을 때 진짜 할 일 없을 때 봐요. 어? 바뀌었네?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지우 씨가 좀 더 가슴 쪽에 더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불편하기만 하다. 근데 1년 반 사귀인 남친, 여친이 서로 친구로 지내자? 이게 근데 사실 현실 속에서. 아주 불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아, 불가능하죠.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둘이 우린 좋게 헤어졌어 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친구로 가는 건데 연인해서 어떻게 친구로 갑니까? 친구로 지낸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친구로 지내지 않는 게 정상이죠. 이제 친구가 한 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한 명은 대한민국에 살아요. 그럼 친구인데 서로 안 보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야. 그 정도. 그게 말이 되죠. 우리 그냥 친구야. 팬팔 친구 같은. 그 정도 거리감. 네. 그 정도 거리감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이제 이혼해도 친구로 지내야 돼. 이런 비굴은 비슷한 거야. 죽는 걸 보고 싶진 않다. 네. 살아있길 원한다. 그 정도. 그 하는 게 뭐냐면 둘이 이제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네가 행복하길 바래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막상 행복해지면 싫어합니다. 좀 불행해져야 되고. 아, 컴온. 내가 없으니까 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그 속마음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행복하길 바래. 우리 친구로 지내자. 라는 아주 그냥 정상회담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하면 친구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이제 적이 되죠. 아, 적이 돼요? 그거는 뭐 진짜?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것까지 그냥 잘 처리됐어요. 아, 그래요? 네. 갈 길 가시던데 보통. 보통 갈 길 가시고. 아이가 있다. 아,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지만. 보통 그 이혼하신 분들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 전 배우자에 대한 뒷담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개만 안 만나서도 이렇게 좋은 분을 앞에서 내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개땜에 그런 존재가 되는 건데 이분이 뭐 친구로 남는다는 건 아주 형식적인 얘기다. 아, 적이군요. 완전 적이지. 자, 아무튼. 관심은 있다. 관심은 있고. 이러면 결국 차단하는 엔딩으로 가는 게 맞다? 제 생각에는 아마 조만간에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아, 집 앞에? 네. 나와, 뭐해? 이런 식으로. 이사 갔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런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지금 사귄 여자친구라는 말은 약간 지유 씨한테 미련이 좀 남아서 던지는 멘트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를 뻥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솔직히 뻥까지 치면서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분이 덜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역시 답은 명절 연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정영우 씨가 1년에 2번 여자친구를 만나시죠?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끼면 3번인데 3번도 꽉 차. 너무 빨리빨리 다가와. 여러분, 있던 멘트를 행복한 아침에서 했으니까. 피디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아니, 보세요. 주말 부부가 금술이 제일 좋대. 그럼 연말 부부는 금술이 얼마나 좋겠냐고. 안 그래요? 행복한 아침이잖아. 네, 됐고요. 자,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연애라는 게 친구에서 연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에서 다시 친구를 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연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형식적인 얘기죠. 연말 부부는 남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지내는 거지. 우리 남 만나면 싸울 일 없잖아. 반갑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애로 그냥. 네, 얼마 좋아요. 자, 빅나티의 친구로 지내다 보면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요간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1침을 쏴드릴 텐데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향자님, 여자분입니다. 남편이 낚시에 빠졌는데 장비가 낡아서 월척을 못 낚는다고 명품 낚시대를 사달라 합니다. 그런데 요새 낚시용품들 너무 비싸요. 제가 보기엔 장비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건데 자꾸 큰 돈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니 난처하네요. 이런 제 남편에게 1침 좀 해 주세요. 그래도 낚시는 가게 해 주시네요. 그러게요. 보통 이거 갖고 많이 싸우는데 아니면 이제 이거를 약간 딴 데로 돌리고 당연히 낚시는 가는 건데 장비를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낚시 가는 거를 이제 무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승인하는 느낌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채팅창도 낚시 가게 해 준 것에 감사해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이제 명품 낚시대인데 이게 바다 낚시인지 강낚시인지를 모르겠는데 보통 민물낚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사시면 수도권으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장비 탓을 많이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떼 쓰는 것 같습니다.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 그렇죠. 월척 목 나는 거는 이제 뭐 언제 뭐 낚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큰 고기 잡아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이제 그냥 하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래도 가격이 요즘에 다 싼 게 없다 보니까 제가 한창 낚시했을 때 그때도 가격대가 조금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낚싯대가 거의 다 일본 거였어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그게 한 15, 16년 됐으니까 지금은 더 비싸겠죠. 어차피 뭐 좋은 거 사줘도 못 잡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와이프분이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면 하나 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낚시를 같이 하다 보면 이제 같은 무리가 있죠. 이제 와이프한테 뭐 거짓말하거나 억지로 허락받고 나온 남편이 있습니다. 그분 만나서 할 얘기가 낚시에 관련된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집 와이프는 뭐 가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했는데 야 우리 와이프는 사줬잖아.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추악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못 가게 하는 건데 내가 그 얼마 안 되는 낚싯대를 중고로 사줘도 야 세상에 이런 여자가 없어. 갑자기 결혼하길 잘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변애별 얘기가 다 나와. 길을 살려줘라 제대로. 그렇죠.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고기를 잡든지 안 잡든지는 본인 생각이고 못 잡아도 된다. 네. 조금만 좋은 거 사주시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칭찬을 이루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누구나 다 반대하는데 와이프가 사줬어. 와이프 입장에서도 보통 이제 남편 자랑 뭐 이제 할 거 있으면 최대한 영끌 해가지고 자랑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남편도 자랑할 수 있게. 네. 왜냐하면 일단 가는 거에 대한 허락이 됐을 뿐더러 나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자기 떼쓴 거 살짝 빼고 이거 사주들아야. 야 세상에 진짜 이런 여자 만나서 결혼한 게 행운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낚싯대 사주신 분 여보 좀 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죠. 괜찮네. 그게 큰돈 안 투자하면서 자신의 인지도와 여러 가지 이제 덕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낚싯대의 효과다. 낚시는 이제 허락받기 자체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채팅창도 허락해줬으면 손으로 그냥 잡아라라고 하시는 게 좋던데 손으로 어떻게 잡아요. 아 논에서 미끄러지 잡듯이. 코난이야. 하지만 장비까지 허락을 해주고 사주면. 최고의 와이프예요. 아 계속 추앙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남편한테 뭐라 그러실 게 아니라 살짝 내가 마음을 열면 진짜 친구들 중에서 최고의 와이프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간단하게. 그러네요. 자 박향자님께 용국이의 일침. 남편이 낚시에 빠졌다. 여자에 안 빠져서 다행입니다. 얼마나 좋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왜 쓸데없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네. 그겁니다. 그래요. 자. 같이 빠졌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사탄이 있어요. 김성희님 여자분입니다. 가죽 가방을 지인에게 생일 선물로 줬는데요. 몇 달 뒤 지인 SNS에 가족 모임 사진이 올라온 걸 보니 지인은 다른 가방을 들고 있는데 지인의 여동생이 제가 선물한 가방을 메고 있더군요. 내 선물을 동생한테 준 건가 싶어서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걸 티내거나 확인차 물어봐도 되는 걸까요. 이야 무섭다. 아니 확실히 보는 게 다르구나. 사진에서 가방까지 다 보는군요. 그러게요. SNS에서. 가방을 좋아하는 분들은 보이고 사람에 따라서 남자들은 차가 보일 수도 있고 시계가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굴이랑 몸매밖에 안 보지 않나. 나머지는 안 보지 않나요. 그런데 그 악세사리 뭐 들고 있는 이런 것까지 다 보는구나. 그래서 싹 거짓말하면 잡히는 거야. 다 이게. 그런데 뭐 가죽 가방이라 그랬는데 가죽 가방의 모양을 저희가 보지는 못해서 혹시 모양이 이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막 횡단하는 낙타 위에 있는 그 뭐지 물통 같은 거 있잖아요. 뭔지 알지. 가죽 가방.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건지 모르는데 뭐 사준 사람은 정성껏 줬는데 받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거나 마음이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분이 팔로워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팔로워가 좀 적다 생각이 들면 좋아요만 지그시 한번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팔로워가 있어서 댓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하트 한번 누르시고 가방이 예쁘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 슬쩍 한번 쓰긴 써라.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어떤 어떤 경우가 있었어. 네 가방 좀 별로 하자였어. 이렇게 약간 뭐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냥 슬쩍 보고 어 내 가방을 동생이 메고 있다고 준 건가. 뭐 솔직히 동생이 사진 찍을 때 잠깐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메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 보니까 그분한테 이제 피드백이 올 수 있게끔 가방이 예쁘네 정도만 던져주면. 약간 찔려서 본인이 실토하게끔. 그렇죠. 그게 제일 정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갖고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채팅창의 스윗포엠님. 댓글 쓰는 거 너무 찌질해요. 이분들은 팔로워 없으신 분들이죠. 댓글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건데 댓글 바르고 골라고. 댓글 쓰는 게 찌질하다. 팔로워가 없으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팔로워 좀 들리시고요. 그런데 이제 선물을 더군다나 가방 정도면 꽤 큰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고심하고 골라서 줬는데 이거를 가족에게 냉큰 넘긴다. 지인에게 냉큰 넘긴다. 이건 좀 기분이 별로긴 하죠. 여자분들이 이제 가방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사연 많이 올라왔잖아요. 선물 준 거. 중고마켓에 올라가 있고. 그거보다 낫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주면 돈을 제외하고는. 특히 먹는 거 제외하고는 약간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모자 같은 거 선물 받아가지고 버린 거 많아요.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일단. 제가 드린 거 버렸나요?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방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그거는 본인도 아마 생각을 바꾸면 친구가 가방을 줬는데 나랑은 좀 안 맞아. 누굴 좀 주기도 그래. 그러면 가족한테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몇 달 지났으면 이제 완전한 소유권은 그 지인에게 있는 거니까. 별간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동생을 주든 뭐 팔든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준 건 거기까지고 관리는 그 다음부터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성희 님께 용국이의 1침. 비싼 거면 자기가 맺지. 낙타 가방이라도 거기 무슨 마크부터 있으면 자기가 맺어. 쌍봉 낙타 가방이어도 거기에. 무조건 맺어. 확실하게 백화점. 거기 안에 막거리 들어있어도 자기가 다 먹으면서 메고 다닙니다. 사랑이 어쩔 수가 없어. 엄청 비싼 명품 가방이었으면 절대 주지 않죠. 그게 아니다 보니까 동생이 이제 메고 있다. 카멜 에디션이라고 싶으면. 카멜 에디션이라고요. 카멜 색. 그러면 706인이 여자분입니다. 저는 83년생 여잔데요. 연애를 쉰 지 2년 됐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은데 회사 사람들도 여자뿐이고 남자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없네요. 막상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도 예전처럼 사랑에 설렐지 의문이고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좀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남자를 만나야 극복이 되죠. 아직 만나지도 않고 혼자 머릿속으로 범인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83년생. 몇 살이지? 42? 42. 42이죠. 41? 네. 그럼 이제 연애 쉰 지가 2년이 됐으니까 30대 때 연애를 하고 끝난 거네요. 39세에 끝내고 41살이 된 거네요. 그렇구나. 그런데 남자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는 남자밖에 없어서 만날 여자가 없다. 여자분들은 또 내가 다니는 회사에는 여자밖에 없어서 만날 남자가 없다. 남자로 안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조건 같은 걸 많이 보고 결혼과 연관을 짓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더 신중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20대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사돌아다니는데 30대 한 중반 넘어가면 어디 안 가거든요. 활동 반격이 엄청 좁아져요. 그렇죠. 거의 집이에요.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나가면 피곤해. 맞아요. 그리고 만나봤자 뭐 특별한 애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좀 결혼이 진짜 급하다 하면 이제 결혼 정보 업체에 돈을 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면 소개팅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소개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렇죠. 아니면 뭐 이제 진짜 적극적으로 동호회나 뭐 이런 데를 찾거나 아니면 뭐 만남을 매칭해주는 곳 이런 곳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남자들이 많이 있는 동호회가 진짜 많거든요. 무슨 주지수 동호회라든가. 관절 꺾여요. 꺾이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이클 동호회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운동 스포츠 막 이런 쪽은 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 한 번만 오셔도 그냥 완전 이제 공증이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한 번 슬쩍 건강 삼아서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연애할 때는 강점이 많아서 본인이 약간만 시간만 투자하면 남자는 널렸습니다. 진짜. 그렇죠. 아무데나 가도 됩니다. 등산. 네. 얼마나 좋아 등산 같은 것도. 그러니까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여자를 찾는 것보다 여자분이 난자를 찾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죠. 네. 남자가 아무리 많은 데 가도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요. 그건 어디 가도 안 돼. 우리나라를 벗어나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은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러닝크루 요즘 많죠. 그렇죠. 그냥 이제 뭐 크게 돈 들지 않으면서 시간만 딱 맞춰가지고 뛰는 모임. 그때 이제 나갈 때 의상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운동복 좀 예쁘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자기 만족이기도 이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예쁘고 몸매가 출중하고 이러면 그 분을 주위에 놔두고 대통령 경호하듯이 같이 뛰면. 상대에 좀 떨어져. 저 뒤에 혼자 뛰는 거야 그냥. 남자들 멋있게 입고 와요. 그렇죠.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뀐다고. 맞아요. 얼마나 좋아. 하면 이제 재밌게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도 저도 싫으시면 사진 보내주시면 베테로 홈페이지에 걸어놓겠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많으니까 연락 한번 해보시라고. 소개팅이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어느 단체보다. 그렇죠. 남초. 남자 비율도 높은 거 바로 여기입니다. 그 연애하는 나이대도 거의 맞을걸요. 그러다 보니까 보정 그렇게 많이 안 한. 보정 많이 안 한. 그 정도 사진을 올려주시면 여기 베테너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판단하시고 연락합니다. 극남초 모임에서 공개 처형을 한다. 여기 방금 솔직히 솔직하고 정확한 데가 없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지윤님 여자분들 사연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많이 써드리겠네 일침을. 일주일에 한 번씩 취미 모임을 하는데요. 한 분이 본인에게 좋은 일이 있으시다며 다음 모임 때 한턱 내겠다고 하더니 저한테만 시간 되냐고 물어보질 않으십니다. 같은 팀이니 모른 척하고 다음 모임 때 축하드릴 겸 식사 자리에 같이 가도 될까요. 아니면 눈치껏 조용히 빠져야 하는 건가요. 서운합니다. 약간 조세호 씨 결혼식장 그런 느낌이네요. 안 불렀는데 왜 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창피하잖아.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왔어? 이렇게 되면 예? 어떻게 얘기하시지 않으셨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괜히 가서 내가 좀 불편하거나 가시방석인 자리는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되고 물론 그분이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가 전달이 됐는 줄 알았는데 그걸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으면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갔다가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8명 오기로 해가지고 식사 자리도 8석 예약했는데 9명이면 보조자 놔두고 앉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문제를 만들어서 본인이 상처받지 말고 갔다 온 다음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돈 나눠주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집에서 맛있는 배달 안 시켜 드시면서 솔직히 가기 귀찮잖아. 채팅창에 나만 안 불렀다? 그러면 안 부를 만한 명확한 이유를 만들어주자.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사의를 완전히 망치란 얘기죠. 대충 저는 그런데 이분 올려주신 내용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지 알겠습니다. 대충 일침이 정해졌습니다. 자 이지윤님께 용국이의 일침. 좋은 일이 생겼다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분이 안 오셔야 뭔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이 안 와야 뭔가 좋은 일인가 봐. 그래서 이분을 안 부른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무슨 결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엮여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안 와야 된다. 세상 좁아요. 뭐가 엮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되게 좋은 일이었는데 이 친구가 와서 그닥 좋은 일은 아니야.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안 오는 것 자체가 좋은 일. 그렇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갔다 온 다음에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최학규님 남자분입니다. 부장님이 직원들끼리만 나눈 소소한 이야기를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어떤 직원이 부장님 뒷담화했던 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새로 들어온 신입이 부장님께 매수당해서 저희들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전달하고 있었어요. 신입을 불러다 혼내주고 싶은데 이것까지 부장님께 일러바칠까 봐 고민입니다. 스파이 역할을 하는 신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학규 씨가 보내주셨는데 어떤 직원이 부장님 뒷담화했던 것까지 알고 있다. 본인이죠. 어떤 직원이 아니지. 그렇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최학규님이죠. 학규 씨가 이렇게 부장님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학규 씨 잠깐 볼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부장님이 들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것도 최학규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직장에 있다 보면 얘기할 때 공감대 자체가 회사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뒷담화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렇죠. 저희 예전에 우차스할 때 이렇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감독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PD. 작가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중에 한 분이 사연과 좀 비슷해. 어떤 우리가 사소한 얘기를 해도 그 다음날 감독님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뭐지. 처음에 설마 다 얘기했겠어. 밀정이네요. 네. 회의를 8시간씩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그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요. 칭찬을 엄청 했어. 진짜로. 칭찬도 전달하라고. 그러니까 전달하라는 식이 아니라. 그래도 그 감독님 다른 감독님에 비해서 감도 좀 있고 괜찮은 것 같아. 갑자기 우리 코너가 급상승을 합니다. 사람 사는 사이가 그렇다니까 진짜. 아 밀정을 역으로 활용했구나. 그러니까 이중같이 좀 만드는 거야. 여기 보면은 그냥 뭐 험담하고 이런 것까지 다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툭툭 던져주지 않습니까. 나름 뭐 좀 나이도 좀 있는데 옷도 좀 잘 입는 것 같고. 그 코너가 퐁퐁퐁인가요? 아니야. 그때는 시청률이 워낙 반항이라서 아무도 몰라. 설명이 돼. 코너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작가랑 한 1년 정도를 했는데. 이제 감독들이 열받고 막 이러면은 코너 다시 자! 막 이러거든요. 우린 다시 자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이렉터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면 이제 그분은 자기가 믿고 심어놓은 사람이다 보니까 얘기를 살짝 듣거든요. 그러면 어딜 가나 사람들이 다 뒷담화만 하는데. 용국이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너 보면서 제일 빨리 맞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밀정을 역으로. 내 밀정으로 활용하는 방법. 무조건 이해가 가서 어떻게 내 뒷담화를 잘못 전달하는 거 아닌 것 같고 신경 쓰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자기는 살짝 좋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뿌락지를 뿌락지를 썼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거를 알아도 자기한테 칭찬 아닙니까? 그냥 은근히 밥 먹었어? 이렇게 그냥 물어봅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가는 거지. 곶갈량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해보니까 초반에 이거 어떻게 이용하지 하다가 코드를 그냥 막 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해봤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 작가를 잡아다가 사법거래처럼 이제 그렇게 써먹기로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밀정이래. 감독님이랑 같이. 사이를 알고 내가. 모른 채로 이용한 거군요. 툭툭 그냥 던져야 됩니다. 아 감이 있더라고. 시청률이 안 나와서 그렇지 뭐. 감이 있어. 우리끼리 이제 얘기 다 끝나고. 야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런 겁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최학규님께 용국의 1침. 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야지. 싫은 걸 다 안 하고 사회생활을 한 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진짜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딱 좋은 사례가 있죠. 나처럼 혼자 고립되는 거야. 잘못된 사례. 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청소년 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채팅창에 오늘 주에다 잘못된 누나들만 사연 보내셨대라고 하셨고요. 남자분들도 많았는데 남자분들 귀찮아서 안 보낸 겁니다. 남자분들이 훨씬 많지. 상어를 엄청 치는데. 이정희님. 정영국님 오늘은 얌전하게 입으셨네요. 그래도 롱맨님이 옷발이 잘 받으시는 듯해요. 어떤 옷이든 나름 잘 어울리세요. 제가 중국 쇼핑몰에서 이상한 거 하나 시켰거든요. 다음 주에 입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 참 잘 골라요. 꽃이 있어야 돼. 자 정영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끝곡은 NS윤지 기리보이 설렘주의입니다. 야한권 끄세요.